제23회 한국항의날 섬진강호수도 곡성대회가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곡성 레저문화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고대강 압수식에 사용할 퍼포먼스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는 곡성대 추진위원들의 활동현장을 담아봅니다. 이번 강의날 행사에 합수식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물만 합쳐서 마음이 압혀졌다는 말로서 합수식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통의 놀이 박터트리기 하고 물을 합치는 퍼포먼스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우리 옛날에 운동회 때 박터트리기 했던 것을 이용해 가지고 하려고 박터트리는 장 때문에 세우려고 지금 자르고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제 1차적으로 바구니에 풀칠 해 가지고 정의 붙이기까지는 이제 옛날 우리 박 터뜨리기 기억을 살면서 잘 하셨어요. 이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쪽은 고정을 시키고 이쪽은 가벼운 정의 테이프로 이렇게 떼지 않게 붙여 놓을 거예요. 이 안에는 풍선 부터 시작해 가지고 물 넣고 해 가지고 하나 조금만 들어 보세요. 하나 둘 셋 잡아당기면 이렇게 터지도록 이렇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30개를 만들라고 보니까 이제 내리십시오. 회원님들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페인트로 락카치를 해 가지고 간단하게 해 버리자. 아니면 통을 사다가 그 통으로 하자.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은 옛날 우리 박 터뜨리기 생각도 좀 한번 회상하고 또 강연할 행사 기간 내내 이렇게 어느 강들이 참여했는지 이렇게 프랑으로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시도 하고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좀 힘들더라도 3일 동안 쓸 수 있고 그래서 생각한 거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회장님한테 다 맡겨오든지 아니면 우리 회원들이 조금 힘을 합쳐 가지고 하든지 아까 좋은 의견 하셨어요. 한 앞에 가서 4개씩만 붙여 갖고 오자. 그러면은 쉽게 될 것 같다 이렇게까지.